위생검사 나가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체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봤단 말이지. 피해를 봤을 때 뭐합니까. 야 내가 어디서 밥 먹었는데 식품 음식을 사 먹었는데 이게 뭐였다. 식중독에 걸렸다. 이거 뭐야. 그게 조사 좀 해달라. 출입 조사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다섯 명이었죠. 그래서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등 위생검사 요청이죠. 위생검사를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야 되는데 그게 몇 명이냐.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몇 명 이상이다. 다섯 명 이상이다. 이런 숫자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한번 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29페이지 있습니다. 4번 문제는 2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시행령 6조가 나와있죠. 시행령 6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니까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다섯 명 이상의 소비자. 이런 숫자들은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고 단골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서 봐두셔야 되겠다. 4번 정답은 2번.